5장.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우리를 포위한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욕보일 것이고, 동네 북처럼 그를 두들겨 팰 것이다. 그러나 너 다윗의 고향 베들레에마, 작은 마을인 내게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벼락 출세해 지도자 행세를 하는 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명문가 출신이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집에 맡겨지겠으나, 마침내 진통이 끝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며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립고, 개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행여 깡패 같은 아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 강토를 짓밟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들이 제 분수를 깨닫고 짐을 싸서 돌아가게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 목자이신 그분의 통치가 사방으로 뻗어가 아시리아까지, 니무롯 같은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 목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오랜 원수와 새로운 적들을 막으시고 우리 강토를 침략하고 유린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름철 내리는 소낙비와 같아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며 어림잡거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다. 정선되고 정화된 야곱무리는 민족들 가운데 우뚝 솟은 존재가 되리라. 짐승의 제왕, 양떼 속을 활보하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너를 막아설자 아무도 없겠고,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해진 내 앞에는 더 이상 맞설 적이 없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폭오다. 전쟁이 그칠 날, 전쟁이 사라질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너희 군마들을 도살하고 너희 전차들을 부술 것이다. 너희 진영과 요새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종교와 흑마수를 거래하는 암치장을 없앨 것이다. 너희가 조각하고 주조한 신들을 박살내고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잘라낼 것이다.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일과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던 행위는 이제 끝이다. 나는 너희가 숭배하던 섹스와 권력 산당을 뿌리 뽑고 하나님과 맞서던 것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치솟는 진노를 바라여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